오늘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저희 순서가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지금 준비하고 공연 잘하고 올게요 에이그 에이그 브이로그 찍으러 왔니? 어? 여기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느냐고 네 저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공연이 하나 끝났고 이제 팬미팅 하러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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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 안녕 먹어볼까나 우와 아 스크다네 아 감사합니다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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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오래된 기억 맞아요 기억이 제일 편해서 이틱에 아니 예성이 최고지 형이 대박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 저는 멤버들 밥 먹고 있는데 잠깐 나왔어요 제가 꼭 지키는 요즘에 지키는 게 하나 있는데 밥 먹고서 한 4시간 있다가 눕거나 자는 거 저녁도 최대한 좀 빨리 먹고 이 못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저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는데 많이 안 내렸어요 다행이네요 우산이 없어서 오늘 공연 너무 좋았고 또 오랜만에 LA 와서 팬분들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식스플래그 놀이공원이죠 그리고 유니버셜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갈 거예요 과연 어디를 저희가 놀러 갈지 기대해 주세요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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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네 도밥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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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이 참 이쁘네요 달 저기 있어요 알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치약이 없어서 지금 치약을 달라고 단톡방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올까요 오픈 누구야 기현아 네 여기야 네 짜잔 입을 먼저 닦고 식도 사겠습니다 식도 사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제가 오늘 마실 커피는 이게 아니라 짜잔 제가 한국에서 챙겨온 방탄 커피예요 요거를 아침에 먹고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면 끝 구독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잘 갔습니다 네 너무 보게 잘 생각하셨어요 동해 형은 한국으로 가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땡큐 두 번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 보세요 여러분들 바이 가자 갈 준비해야지 안녕 식스플레그를 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국 드디어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비즐랜드를 너무 가고싶었는데 표가 없었어 잘 먹었어 와 식스플렉스 식스플렉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왔었는데 와 이렇게 오랜만에 왔네요 아 디즈니랜드 오고싶었는데 아 식스플렉스로 왔네요 저는 사실 식스플레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한데 그림 겹치니까 그만 좀 찍으실 수 있으세요? 저기 저쪽으로 좀 거위 있는 쪽으로 가서 거위 있는 쪽으로 가서 제가 예전에 오 기현이 어디갔어? 갔어 지금 이제 알아보러 왔어 아 알아보러 왔어?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어? 입장부터 너무 이쁘면 어떻게 해요 이게? 와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구름이 하나도 없지? 저는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고 싶은데 티켓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돈이 너무 아까워 오늘은 안탈거에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? 타려고 했는데 심장이 빨리 뛰세요 아 타야되나 진짜? 아 타기 싫어 어? 아 우리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금 약간 심장 벌렁벌렁 이거 근데 애기들도 탈 가지고 아 아 아 재밌습니다 아 아 아 어지러워 아 하하 하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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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탈거는 X2 와 이거 무시무시하다 이게 시그니터라고 해요 뒤로 가는 X2 사실 안 타려고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탈 수 밖에 없었어요 타보니까 막상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대박 덜컹덜컹 네 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 X2 잊지 않을게요 저렇게 올라가요 뒤로에서 이리와 홀로 와 Johan 와 오 오 이거 뭐야 뭐야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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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다 와 진짜 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네요 와 여러분들 지금 타고 내려왔는데 전 이게 1위입니다 와 꼭 타세요 식스플레스 오면 하츠라는 거를 꼭 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래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시야가 그냥 아래가 보이니까 지금까지 탔던 거랑 완전 달라요 와 진짜 최고 이번에는 나무로 되어있는 마치 그 에버랜드에 있는 티 익스플레스 맞지? 그거랑 비슷해요 마치 해성특급 롯데월드 자 이게 원더웅원이라고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원더웅원 1위입니다 와 진짜 대박 대박 와 야 저기 뭐야 야 뭐 야 뭐야 야 뭐야 우아 와 우리 저거 타러 가요 이제 어떡해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가 근데 풍경이 되게 좋겠네 그냥 빨리 끝나잖아 야 울지마 야 너 왜 울어 와 1위 1위 우리 기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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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 표정 다 보였어 하하하 6 플러스 안녕